자 1번 문제 볼까요? 자 1번 문제는 뭐냐면 광역도시계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광역도시계 자 그래서 광역도시계란 설명으로 자 옳은 걸 찾는 거죠? 옳은 거 자 1번부터 틀린 걸 한번 찾아볼까요? 자 1번 광역도시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음 그럼 광역씨는 아니지 하나씩 나오면 다 X야 둘 이상을 묶어야 되니까 광역계획권 이렇게 해야 돼 광역계획권 기본적으로 많이 내는 문제입니다. 여기는 대상적이 나와야 되고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1번은 틀린 부분이 어디를 좀 체크해 놓으세요 자 2번 여러분 2번은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봐요. 수립권자가 누굽니까 지금? 시장군수가 수립하고 나서 변경할 때도 승인받아야 되잖아. 그쵸 변경이 되건 수립이 되건 똑같아요 여기 국장일 찾아가면 한 대 맞지 그치? 누구한테 가야 돼? 도지사한테 승인받아야 돼 도지사 그래서 틀렸다. 이게 공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앞에 시 도지사가 나왔으면 맞는 거죠. 그러면 3번부터는 같은 도에서 이렇게 돼. 같은 도 같은 도. 같은 도니까 포천시하고 연천군을 묶은 거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물어봐요. 수립권자 물어보거나 지정권자 물어볼 수 있지 그럼 뒤에 보면 수립하여 한 대가 나오잖아. 수립권자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면 도지사가 수립하는 거 아니죠. 도지사 밑에 있는 두 명이 수립하는 거잖아. 누구누구 자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거지. 빨리 바꾸세요.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나와야 됩니다 틀린 부분을 체크를 좀 하셔야 돼.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내가 틀린 부분은 집에 가서 복습을 하는 거야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그 커리큘럼 따라가시면 돼. 자 4번의 논점은요. 국장은 공동의 동그라밀 쳐볼게 제가 여러분 광역도식에 대해서 이 논점은 이거예요. 네 글자. 조정신청 받았죠 자 그럼 일단 조정신청은 공동으로 받을 수 있고 단독으로 받을 수 있거든 근데 이 뒤를 읽어야 돼. 기한을 정해서 당사자 간에 다시 열비하도록 공고할 수 있다 이 키워드지 그치. 이걸 재혈비 공고라고 한단 말이야. 재혈비 공고는 둘이 왔을 때는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양 당사자의 의견을 다 들었잖아. 이거 틀렸다는 얘기지. 어떻게 왔을 때만 단독으로 왔을 때만 재혈비 공고가 인정되기 때문에 틀린 부분을 같이 체크하신대. 저랑 체크해서 여러분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됐고. 자 5번 보세요. 쏘근쏘근 그래야지. 쏘근쏘근 시장군수는 쏘근쏘근 할 수 있죠. 협의를 거쳐 뭐 했죠? 요청. 이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시장군수가 둘이 요청만 하면 도지사한테 요청만 하면 협의가 없고 요청만 한다 이렇게 나오면 요청론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공동수입을 요청하는 거 맞죠? 근데 지금 협의를 거쳤잖아. 그럼 우리끼리는 수입하지 않겠다고 협의를 거친 거야 그러면 단독 수입을 요청했다는 뜻이지. 그럼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퍼펙트 하잖아 지금.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예요. 이건 찾아서 꼭 체크를 하셔야 돼. 이거 아마 별표 돼 있고 그럴 거예요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맞춰주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1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번 가볼게요. 자 국계법상 도시군 문제를 읽으셔야 돼.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건데 여러분 제가 답 나오는 데를 이미 알려드렸잖아요. 재량.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얼마? 10만 이하의 시군은 기본계획을 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퍼펙트한 질문이 나와 있네 지금 3번에 그럼 1번은 왜 틀렸을까를 봐야 돼. 자 틀린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보세요. 그렇지. 기본계획입니다. 기초수사할 때 기초수사의 내용에 두 가지만 포함되거든 여기에 환경성도 들어가면 안 돼. X 해야 돼. 토지적성평가랑 재해차성도만 포함되어야 돼. 맞나요? 그럼 환경성은 도시군 관리계. 다시 도시군 관리계에 위반할 때 수립할 때 기초수사의 내용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럼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여기 전화 수립기준. 이건 끝내셔야 돼. 자 이거는 시도수사람 싸댕이 날려. 국장이 정한다. 누가 정한다? 국장. 기준은 맨 꼭대기 있는 행진청이 정해주는 겁니다. 국장이 정하는 거고. 3번 이상 없고. 여러분 보세요. 4번은 뭘 물어보면 수립권자가 몇 명이에요? 기본계획 수립권자. 6명이지. 그중에 4명은 승인 안 받죠. 2명은 승인받지. 이거 물어보는 문제잖아. 그럼 4명은 누구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의사. 그럼 여기 그중에 4명의 광역시장이 있죠. 그럼 승인받아라 그러면 X잖아. 맞지 않나 지금? 승인받지 않고 확정합니다. 4명은. 승인받지 않고 확정하는 자가 4명이에요. 4명. 4명은 누군지 알잖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의사. 특별자치도의사. 이 4명은 승인 안 받고 확정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 여기는 승인 안 받아. 이 4명은 승인 안 받는다. 이렇게 하셔야 돼. 승인 안 받는다. 본인이 확정한다. 대신에 이 2명이 누구냐면 시장운수예요. 시장운수는 승인받아야 되죠. 도지사한테 승인받아야 돼. 그래서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맨날 하는 게 4명, 2명 이렇게 했잖아요. 4명, 2명. 4명, 2명을 나눌 수 있는지를 보는 문제예요. 이게 틀리면 안 돼.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여기다 손 안 댔을 거예요. 기본기관은 타당성 검토해야 되겠죠. 5년마다 하는 거예요. 5년마다. 5년마다. 다섯 글자잖아요. 여러분들. 타당성 검토. 다섯 글자니까 몇 년? 5년. 이렇게 하시고.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3번. 쫙 보세요.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 3번 문제 가볼까? 이거 정리됐죠? 됐어. 3번 한번 가보자. 3번은 이게 여러분들 도시군 관리객을 물어보는 건데 대표성 있는 거 하나씩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옳은 거. 1번 보세요. 1번 같은 경우는 예를 물어봤어.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이렇게.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은 이걸로 한대.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나오잖아. 여러분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이용 파트에 있어요. 관리구로 결정할 내용이 아니지. 그럼 틀렸네. 사항이다 그러면 안 되고. 사항이 아니다. X 해야지. 그러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소속이 이용 파트에 있으니까 관리구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시고. 이거는 뭔가 엉망진창이 된 듯한 느낌이 드는 게 2번이에요. 그렇지. 뒤죽박죽이지. 쉽게 말하면. 이게 여기에 관리구역이 나와야 돼. 관리구역은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구역에 부합되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틀렸잖아. 지금. 그래서 하이구역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여기는 이게 돼야 돼. 도시군 관리계획이 넘버 3잖아. 지금. 관리계획 상위계획이 두 개 있지. 위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고. 책에만 잡은 사람은 금방 또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또 나왔어. 알 때까지 물어보는 거야. 이거 수립기준. 다른 거 읽지 말고 수립기준 물어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 되건 기본계획 되건 관리계획 되건 전부 다 한 명이 정합니다. 이게 틀렸잖아. 누가 정한다? 국장. 자. 국장이 정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주민은 이렇게 나와요. 주민은 이반자는 할 수 있죠. 근데 이거 한번 밑줄 봐봐. 기반인설부당구역. 지정해달라고 이반자는 할 수 있느냐. 이거잖아. 용산기지입니다. 아. 맞아. 기야. 무슨 기가 그 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자. 기반인설부당구역은 이용파트 있지. 이용파트인데 무슨 여기에 대해서 이반 제안을 어떻게 해요. 관리계획의 내용에 대해서 이반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관리계획이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반 제안을 할 수 없다가 맞는 거예요. 이런 거지. 오히려 이따 그러면 틀렸지. 그래서 이반자는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앞자는 땄는데 앞자만 따서 이렇게. 참 나. 틀렸다. 이게 심각한 거이고. 이게 무슨 글자인지도 모르고 지금 막 외웠다는 얘기잖아. 그럼 안 되고. 기가 뭐예요? 용이 뭐예요? 용도지구. 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못하는 거.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자를 지구단위로 대체하게 한 용도지구. 그렇지. 산업유통. 이거 중요해요. 산업유통 개발진의 지구. 이걸 물어본 거란 말이야. 도로 설치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로 설치해달라고. 기반인설. 설치 정비 개량이지. 기반인설 부담금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나와야 돼. 기반인설을 설치해 주세요. 도로를 설치해 주세요. 이거 나와야지. 기반인설 설치 정비 개량. 그렇지. 설치 정비 개량이에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 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맞죠? 입은 뭐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입니다. 이 다섯 개만 입안을 제한할 수 있어. 그러면 기반인설 부담금은 여기 안 들어가잖아. 지금. 입안 제한할 수 없다가 맞는 거지. 없다가 맞는 거야. 정답이에요. 정답. 됐고. 5번 지문은 가볍게. 우리 맨날 하던 거. 효력 발생 시기. 다음 날 나면 싸다 끼치는 거지. 뭘. 다음 날은요. 실요일 때 다음 날이에요. 실요일 때. 그러면 관리기로 오늘 결정했습니다. 별도로 뭐 한다고 관리기에 대해서는 지형 도면을 작성해서 고시하잖아요. 그럼 지형 도면까지 작성해서 고시한 날. 그때부터 효력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도시군 관리기 결정의 효력은 지형 도면을 뭐 한 날. 그렇지. 고시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고시한 날이에요. 이때 발생하는 거야. 이때. 다음 날 하면 싸대기 날려야 돼.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자꾸 반복을 하셔야 되고 정답 4번입니다. 정리될 수 있죠. 됐어. 4번 한번 가보자. 4번은 여러분 숫자만 따로 뽑아서 물어보는 문제거든. 이게 나올 수 있어. 기본계계에서 나오는 거야. 기본계계 수립 정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박스형 문제죠.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 그럼 여러분도 보시면 기본계에 이반할 때 이반할 때 토지역성평과 제외체역성 분석 원래 포함시켜야 되잖아. 이거 생략할 수 있나 없나. 있죠. 몇 년이나 실시. 5자야 5자. 5년이나 실시 있다면 생략할 수 있어. 최근에 한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타당성음토 하는 거예요. 타당성음토. 타당성음토 하는 거 맞죠. 다섯 글자. 타당성음토 다섯 글자인가 몇 년.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 전부 다 몇 년이야. 5년. 가볍게 확인 처리해서 보셔야 되고 틀림 안 됩니다. 다섯 글자입니다.